사진가 양재문입니다. 저는 우리 한국의 전통 춤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전통 춤에서는 한복의 아름다운 선과 그리고 특히 춤 사이에서 일어나는 치맛자락의 흩날림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. 이런 시퀄스적인 일련의 동작들을 약간 느린 셔터로 촬영을 해서 한 장의 사진에다 담아서 마치 동영상을 순간적으로 보는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효과를 만드는 거죠. 이러한 우리 춤에서 일어나는 영웅이 있는 동작이 한국의 정적인 동양적인 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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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